네 반갑습니다. 오늘 손꼽을 받을 분은 어떤 분이신지 잠깐 소개를 듣고 손꼽을 받을 건데요.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? 그 한 곳 좀 하고 있습니다. 나이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시는지? 49입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손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떤 건가요?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어떻게 되는지?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재물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운명선이 쭉 나왔거든요. 이거는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본인이 한 가지 일만 오랫동안 해왔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. 물론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일직선 계속 쭉 올라오면 아주 좋은데 여기서 운명선이 이렇게 휘어서 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의 굴곡이 있었다는 뜻입니다. 일에 대한 굴곡도 있었을 것 같고 생명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타운형을 돌아간 것이 아주 좋습니다.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돌아와서 가면서 운명선이 쭉 직전에 나오게 되면 인생 살아오면서 크게 굴곡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운명선에 이런 선들이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. 이런 부분들은 젊었을 때 지금의 일이 있기까지의 많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그런 다음에 30대부터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는 52세까지는 아마도 이 일이 계속 주어지면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55세 이후부터는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. 지금 이 업을 유지하는 데 좀 고비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누군가가 본인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귀인들이 올 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평소에 머리 쓰는 그런 것 같은 게 아주 좋습니다. 이중 두뇌선이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고 어떤 아이디어나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런 부분들은 좀 남들보다는 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중 두뇌선이 그런 것들이 좀 꽤 있거든요. 근데 이 선 자체가 너무 직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끔은 어찌 보면 고지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유도리 있게 잘 하면 살아가는데 딱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재물보건 그닥 없습니다. 그치만 55세 60세까지는 뭔가 재물이 태양구 쪽으로 계속 쭉 뭔가 올라가는데 이 장외선이 좀 마음에 걸려요. 이 장외선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분명히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투자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투자 소위 말하는 주식이나 코인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술 같은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간장선이 하나 나와 있어서 심장을 치고 있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이 술로 인해서 혈액순환이나 다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여지로 했으니 약물과 술 같은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리더십은 있습니다. 관리적인 능력도 좀 있으시고요. 근데 사람에 대한 피해신선도 좀 있어서 사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뭐랄까 사기를 당하진 않지만 이용당한다는 그런 격이 있을 수 있으니 말년에 55세 50세에서 55세 사이에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손꼽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들어보니 어떠신가요? 네 뭐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고 듣고 조심해야 되고 할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여튼 뭐 생명선 자체가 잘 받쳐져 있고요. 사람에 대한 음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끼가 있기 때문에 좀만 더 노력을 하시면 좋은 그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분명한 건 53세, 55세에서 지금 광고업은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그 이후에 뭔가가 이렇게 리더자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명예나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그 높은 직위 아니면 어떤 회사원으로 친다면 높은 직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분명히 보이거든요. 근데 55세 이후에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한번 고비가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일에 회의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거를 잘 극복하시든지 돌파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업을 하셔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좀 영맛살이 있어요. 영맛살이 있고 영양산이 있는 거 보니까 자꾸 지배를 느끼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될 그런 성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. 건강 쪽에서는 좀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? 일단 특별히 지금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폐 쪽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. 그 외에 나머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여튼 지금까지 한번 분석을 좀 해봤고요. 인생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